오케이 자 11, 12 정도 오늘 나가면 될 것 같네요 11, 12 뭐야 성빈이 어디까지 조사해 왔어? 12까지 내 말대로 시킨데 되게 많아 어? 어 약간 사진이 있겠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좀 이따 잠깐 쉬는 시간 줄 때 마저 보시고요 11, Story, Cause vs. Fix 에서는 먼저 원스의 다양한 의미를 찾아오라고 했는데요 원스가 어떤 뜻들이 있던가요? 뭐라고? 그렇죠 당연히 한 번이란 뜻이 있죠 또 한때란 뜻도 있고 또 일회란 뜻이 있고 접속사로서의 의미를 내가 찾아오라고 했는데요 그건 계속 안 나오고 있네요 접속사란 무슨 뜻이 있던가요? 그렇죠 접속사로서는 일단 뭐뭐하면 이란 뜻이 있습니다 일단 뭐뭐하면 자 내가 이 뜻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사하오라고 한거야 원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한때 한번 일회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건 전부 같은 뜻이고요 얘들은 같은 뜻인데 조금 조금 다른거고 전혀 생뚱맞게 일단 뭐뭐하며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예문으로 쓴거 한번 읽어볼까요? once you meet him give this to him once you meet him 한번, 한때 뭐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본문에 있는 once.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one knows 할 때 everyone knows 할 때 이 knows가 왜 knows라는 형태를 해야 되는가? 라고 물었는데요. 왜? 다른 건 to know도 아니고 knowing도 아니고 new도 아니고 no도 아니고 왜 knows죠? every one 그렇죠. 이 문장에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every one의 뜻은 무슨 뜻이지만 그렇죠. 모든 사람들 이란 뜻이지만 every 뒤에는 every하고 each하고 똑같은 문법적 규칙이 있다 했습니다. every하고 또는 every 또는 뭐 each 뒤에는 셀 수 그렇죠. 셀 수 있는 명사에 뭐가 온다? 단수형이 오고 every days야, every day야 every day 단수형이 오고 이것이 만약에 어느 자리에 사용됐을 때 주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 뭐 취급한다? 주어 서민칭 단수 취급한다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할 때 everyone knows 아니고 everyone knows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번에 틀린 것은 할 때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에 뭐 꾸며주는 말을 집어넣고 좀 길게 만들어서 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지마 every dn 단수명사 현재 cg일 때입니다. 현재 cg일 때 단수 명사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속 계속 노즈하고 아이언 사이에 생겼된 말이 있는데 뭐가 생겼되었나요? 뭐가 생겼되었나요? 뭐가 생겼되었나요? 뭐가 생겼되었나요? 말해봐. 틀려서 없으니까 그렇죠.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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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명칭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 I will live 이 부분만 하면 내가 남길 것이 다죠. 내가 남길 것이다. 근데 닷가 떨어지고 내가 남길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을 때 남기게 될 것이라 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을 듣고 싶어 한덩어리죠.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es everyone know? What does everyone know?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That I will leave everything to poor people 내가 죽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남기게 될 것이라 는 것 무엇 내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남기게 될 것이라 는 것 완벽한 이 대서를 보고 뭐라 하냐 완벽한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암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주는 Everyone knows about it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거 뭐 내가 죽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기게 될 것이라 는 것 그것 됐습니까? 어떤 덩어리를 어떤 완벽한 문장이었던 덩어리를 It으로 바꿔주는 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명사절 됐습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이 자리에 생략했고요 Everyone was knows that I believe everything people when I die 오케이 그래서 역할은 역할은 뭐를 뭐를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들어버렸다 것 만들었다 내가 남길 것 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죽었을 때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내가 남길 것 이라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poor 반대말 여기 어디에 있죠? poor 반대말은 뭔가요? 그렇죠 rich 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en의 다양한 의미 여기에 when이 보이죠 when I die 할 때 when I die 할 때 자 여러분들이 배운 when의 첫 번째 뜻은 뭡니까 그렇죠 언제 라는 뜻도 있죠 두 번째 뜻은 뭡니까 뭐뭐 할 때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1번과 2번은 꼭 알아 둬야 되겠습니다 언제란 뜻과 뭐뭐 할 때 언제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 when을 보고 뭐라 한다 의문 무슨 시 어찌시라 하죠 그래서 의문 부사라 그러죠 예문으로서는 너 언제 일어나니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get up when 뒷문장의 특징이 무슨 문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의문 문의 구조를 취하고 있죠 do you get up 했으니까 묻는 문장이죠 하지만 when you get up 은 뭔데 when you get up 그렇죠 네가 일어날 때죠 특징은 뒤에 묻지 않는 문장이죠 you get up 네가 일어난다 when you get up 여기 마찬가지 I die 난 죽는다죠 묻지 않죠 do I die 가 아니죠 do I die I die do when I die 니까 내가 죽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란 뜻일 때 예를 보고 뭐라 한다 접속사라고 얘기하면 접속사 누가 뭐뭐 한다 를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꿨죠 접속사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아까 전에는 접속사 됐이 나왔죠 됐은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 그래서 그래서 예를 보고 무슨 절을 이끈다 얘는 명사절을 이끈다고 했죠 하지만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슨 절을 이끈다 부사절을 이끈다 말이죠 부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했죠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을 이끌고 있죠 그러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when 여기서는 뭐뭐 할 때 라는 뜻이다 그다음 greedy가 보이네 greedy greedy 뜻이 뭡니까 greedy greedy 뜻은 몰라요 why do people say I'm greedy greedy가 뭔두세요 탐욕스러운 탐욕스러운 욕심많은 탐욕스러운 greedy 그렇습니까 그러면 탐욕스러운 반대말은 우리말로는 뭐예요 안탐욕스러운 물론 물론 그거 말고요 탐욕스러운 반대말은 뭐라고 관대한 좀 되겠죠 관대한 맞습니까 관대한 영어로 뭐죠 제너러스 이름말이죠 제너러스 관대한 자 탐욕스러운 반대말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웨디 탐욕스러운 이죠 그렇다면 어디갔어 비슷한 말 보이네요 이런 것들 인세티 인세티세어버 만족할 줄 모르는 반대말 제너러스 여기 있죠 아끼지 않는 소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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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낌없이 주는 사람 그렇습니까 그리디 제너러스 반대말 관계 let me go there let me go there 여기에 보면 well let me let me tell you story about a pig and a cow 가 있는데요 let me go there 는 무슨 뜻이에요 let me go there 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거기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뜻이죠 let me go there 내가 거기에 미가 go there 하도록 let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허락해주세요 let 뭐하다 내버려주자 허락하다 이런 뜻이죠 내버려주자 허락하다 그래서 구조는 뭐다 let a do 라고 합니다 또는 let a 동사원형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풀렀던 노래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let it go가 있었죠 let it be 도 있었고 let it go let it go 한번 풀렀죠 그게 뭐하도록 가도록 뭐해둬라 내버려주라 이런 뜻이었죠 let it go 그게 가도록 나의 과거가 가도록 내버려주세요 let a 동사원형 하면 a가 뭐뭐하도록 내버려주자 내가 거기 가도록 내버려주세요 let me go there let me tell 이 뭔 소리인지는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tell의 형태 let me tell you a story 할 때 여기에 tell은 왜 told가 아니고 tell도 아니고 to tell도 아니고 telling도 아니고 왜 tell이래 해야 되느냐 내가 방금 얘기했죠 a가 뭐뭐하도록 내버려주자 할 때 문장의 구조는 뭐다 let it go let a 동사원형 됐습니까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면 나중에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자세하게 배울거기 때문에 사역동사라고 자세하게 배울겁니다 그때 여기에 동사원형이 와야한다 누가 뭐뭐하도록 내버려주자 할 때 let a to do가 아니고 자 그럼 왜 이거의 형태에 대해서 왜 물어봤냐 얘랑 비교하겠습니다 얘랑 비교해서 a가 뭐뭐하기를 원한다 해볼까요 a가 뭐뭐하기를 원한다 또는 뭐 a에게 뭐뭐하라고 말하다 똑같이 a에게 뭐뭐하라고 충고하다 뭐 이런 표현들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뭐하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구조겠어요 원트 a to do 원트 a to do 해야지 a가 뭐뭐하는 것을 원한다 a가 뭐뭐하 는 것을 원한다 a에게 뭐뭐하라고 말하다는 뭐예요 tell a to do a에게 뭐뭐하라 는 것을 말하다 a에게 뭐뭐하라고 충고하다 otherwise a to do a which is a 정상 왜냐하면 해석해도 뜻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a에게 a가 뭐뭐하 는 것을 원한다 a에게 뭐뭐하라는 것을 말한다 A 에게 뭐뭐하라는 것을 충고하다 근데 넷 같은 경우에도 해석해 보면 A 가 뭐뭐하는 것을 내버려 두다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원래는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거 나 툴이지? 아니 방금 툴 가지고 갔다가 다음 뭐 툴이 안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면 바로 와야 돼 A 가 뭐뭐하는 것을 내버려 두다 하려면 여기엔 원래 뜻으로만 따지면 여기 투가 오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예를 보고 사역동사라고 배우면 사역동사 그럼 그냥 들어보시고요 지금 배울 필요가 없고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짓을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Let it go 하는 짓, Let it to go 아니듯이 Let me to tell이 아니고 Let me tell의 형태 나중에 시험문데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게 있다더라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Always의 위치 Always를 보고 무슨 부사라 그래요? 빈도 부사라 그러죠? 빈도 부사의 위치는 뭐와 같은 자리? Not와 같은 자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 동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배고파 이런 말이 있다 난 배고파 I am hungry 그럼 여기다 Always를 넣으면 어디다 들어가야 되죠? I am hungry 그렇죠 I am not hungry 이니까 I am always hungry 그래서 비 동사 뒤 라고 하겠죠? 빈 동사 위치는 비 동사 뒤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 am hungry I am hungry I am hungry 그리고 조동사가 그러죠? 빈도 부사 조동사랑 같이 쓰였을 때 어디에 조동사에? 뒤 비 동사 뒤 조동사 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난 거기 간다 네 여기다가 나는 거기 안 간다 하고 싶으면 뭐니까? I am hungry Don't go there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빈도 부사 아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절대 안 아는 빈도는 뭐예요? Never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빈도는 여러분들이 맨날 까먹어서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하면 Sometimes Sometimes죠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뭐예요? Always Always 자주죠 자주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뭐예요? usually Usually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뭐예요? Always always 오케이 그래서 절대 안 한다 가끔한다 자주한다 보통한다 맨날 한다 자 여기 들어가면 우리말 뜻이 뭐였더라? 거의 하지 않는이 뭐였어요? Hardly 그쵸 Hardly 하들리하고 하나 더 가르쳐줬습니다. 하들리하고 그 다음에 레얼리. 레얼리는 여러분도 안 가르쳐줬어요. 레얼리도 맞는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건 셀덤이었죠. 셀덤 하들리는 거의 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부사다. 하들리 셀덤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그 말은 얘들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Never. 완전 부정적이죠. Hardly seldom. 조금 부정적이죠. Sometimes부터 긍정적입니다. 여기는 부정적이고요. Never. 절대 하지 않으니까 완전 부정적이죠. Hardly seldom. 거의 하지 않으니까 약간 부정적이죠. Sometimes 가끔씩은 해. 이때부터 긍정적이다. Often 자주 해. Usually 보통 해. 항상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끝나고 하들리하고 뭐하고 비교합니까? 하들리하고 하드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까? 얘 혼자 무슨 시하고 무슨 시 다 한다? 어떤와 어찌? 형용사와 부사를 다 한다. 보통은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부사되는 게 정상인데 얘는 그렇지 않다. 이건 추석 때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아무 관계가 문제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핀도우보사 가지고 뭐까지 얘기했냐면 하드하고 하드리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졸업할 때까지 한 9번 정도 하면 다 외우겠죠. 이 정도 내용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likes인 이유를 물어봤네요. likes. likes 어딨냐. 네? 아 여기 있네. however nobody likes me 있네요. 이게 왜 likes입니까? 그래서 nobody 뭐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그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할 때 nobody는 he 나 she 취급해야 되니까. he likes me, she likes me, it likes me, nobody likes me. every 아까 전에 얘랑 똑같은 거죠. everyone knows 해야 되는 뜻이 nobody likes 해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학교 시험 문제에 nobody like me 해놓고 맞냐 틀렸냐. 틀린 곳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he 나 she 취급한다는 거. 그니까 nobody's가 아니잖아요. 바디의 복수형은 아마 이렇게 쓰겠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 쓰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 reply. reply의 동의어 찾았는데 일단 뭐 the call, float for a minute, and then replied. reply의 뜻은 뭡니까? 동사죠.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answer가 같은 말이겠죠. reply, answer. 둘 다 대답하다. 그 다음. maybe가 어딨냐 하면은 자, 일단 maybe의 동의어 같은 말 찾아라 했는데요.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perhaps 가 있죠. perhaps 이거 무슨 뜻이다 이것도? 아마 이렇게 뜻이죠. 그 다음에 pro, but believe도 있죠. probably, perhaps, maybe 아마, 아마도 이렇게 뜻이죠? 뭔가 추측하는 얘기를 할 때 perhaps she loves him 뭐 이렇게 하겠죠? probably she loves him 아마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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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사랑할 걸? 뭐 이런 얘기할 때 아마도 뭐뭐 할 거야. maybe she loves him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도 뭔가 추측할 때 maybe, perhaps, probably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maybe하고 maybe의 차이점은 얘는 무슨 씨? maybe, perhaps, probably는 무슨 씨? 얘들은 전부 보사죠. 그 다음에 maybe는 뭐예요?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뭐? 동사 원형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녀는 의사일지도 몰라 라는 표현을 조동사 made을 쓰면 she may be a doctor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maybe 붙였으면 부사로서 아마도라는 뜻이고 may하고 b하고 떨어져 있으면 조동사 made의 동사원형 b동사원 보다. 그 다음 alive의 반대말을 찾아오시라고 했는데 alive가 일단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alive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형용사죠. 살아있는 그러면 우리말 반대뜻은 뭐예요? 죽은 죽은 영어로는 뭡니까? 그렇죠. dead죠. dead 죽은 그럼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보겠습니다. dead하고 die하고 death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부 관계가 있는 말들이죠. 일단 dead는 죽은이죠. 그럼 무슨 씨? 어떤 씨죠. 그 다음에 die는 무슨 뜻이고? 죽다고. 그러면 무슨 씨? 여기초 하다 씨죠. 그 다음에 death는 죽음. 그럼 무슨 씨? 여기초 명사죠.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톨의 3단 변신 스톨의 원형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어떤 스톨의 원형은 뭡니까? 스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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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톨2 스토다 뭡니까 그렇죠 스티 스토 스토는 이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번째도 잘 안쓰는데 2학년 올라가자마자 이제 엄청나게 쓸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스티 스토 스토 스토는 스티 뜻은 훔치다죠 스토 자 그래서 그래서 a rich man이 once asked 했대죠 이거 무슨 부사? 빈도 부사죠 그 빈도가 몇번 몇번 물어봤대 한번이죠 그러니까 빈도 부사기 때문에 동사 일반 동사의 앞, 비 동사, 주동사의 뒤죠 그래서 once의 위치는 그래서 여기입니다 asked, once가 아니고 once asked 입니다 그러니까 a rich man once asked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어떤 rich man이 부자인 사람이 once asked 한번 물어봤죠 누구에게? friend에게,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물어봤대요? everyone knows I will leave everything to poor people when I die but why do people say I'm greedy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남겨둘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가는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들에게? 언제? 내가 죽을 때 내가 when I die 할 때 여기 뭐 뭐 할 때죠 내가 die 할 때 내가 to poor people에게? everything will leave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why do people say I'm greedy 왜 사람들이 say 할까? 내가 탐욕스럽다 뭐라고? 내가 탐욕스럽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쵸 뭐라고 욕한다? 그리디하다고 그렇죠 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e'll leave everything to people when he dies 맞습니까? he will leave everything to poor people when he dies 죽을 때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뭔가 이 사람이 벌써 뭘 써놨다 그렇죠 유언장을 써놨단 말이야 유언장에다가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세요 라고 유언장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유언장을 영어로 윈이라고 합니다 있습니까? 뭐 그냥 들어 두시고요 윈이 조동사 윈만 있는게 아니고 유언장이란 뜻도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누가 뭐 하기를 the friend got said 뭐라고 말했어요 well let me tell you a story about a pig and a cow 됐습니까? let me tell you a story let me tell you a story let me tell you a story you에게 a story를 tell하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뭐 받고 싶을 때 쓰는 표현 내가 말하게 해줘 let me tell you a story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이 말이죠 let me tell you a story 스토리는 스토리인데 어떤 스토리? about a pig and a cow 돼지와 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내가 거기 가게 해주세요 내가 거기 가게 해주세요 let me go there 내가 너에게 스토리 하나 얘기하게 해주세요 let me tell you a story 됐습니다 됐습니다 let a 하다시라 했습니다 to 안 넣고 하다시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 이야기죠 돼지와 암소에 대한 이야기 언제 one day 누가 뭐 했다 더 피그가 스토크 했죠 누구에게 to the cow one day의 뜻은 뭡니까?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말하기를 people are always talking about your kind heart 사람들이 뭐 한대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한단 말이죠 people are always talking 무엇에 대해서 your kind heart 무엇에 대해서 너의 친절한 마음씨에 대해서 얘기한다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피그다 그렇죠 돼지가 암소한테 그러니까 여기에 your 는 whose kind heart pig's kind heart cow's kind heart cow's kind heart 그렇죠 cow's kind heart people are always talking about cow's kind heart 소의 친절한 마음씨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said the pig 돼지가 얘기하죠 돼지가 얘기하죠 sure you give them milk and cream but I give more 오케이 여기에 you는 뭐 누구 대신 왔어요? cow 그쵸 cow 대신 왔겠죠 그 다음에 I give more 할 때 I는 누구 대신 왔어요? pig 대신 왔죠 물론 이 뜻이죠 물론 암소 너는 cow you는 give them them은 people 대신 왔죠 암소 너가 사람들에게 준다 무엇과 무엇을 milk and cream 크림 우유와 크림 우유와 크림을 주는 거죠 암소가 줄게 milk와 크림이 있죠 sure 물론 물론 너는 사람들에게 you give them milk and cream 이지만 그러나 but pig gives more 돼지는 뭐한다? 더 많은 것을 준대죠 됐습니까?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뭘 주는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I give them bacon and ham I는 누구 대신 왔어요? pig 대신 왔죠 pig gives people bacon and ham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구조는 뭡니까? give them bacon and ham I give them bacon and ham 구조는 뭐에요? give a b give a b가 뭔지 잘했더라 a에게 b를 주다 됐습니까? 이거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배웠죠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I give I give bacon and ham 뭔데? 그렇죠 to them I give bacon and ham to them 난 그들에게 여기 two 안 넣으면 안 된다 했었죠 I give bacon and ham to them 난 그들에게 베이컨과 햄을 줘요 일단 돼지가 주는 것은 베이컨이라는 고기와 햄이라는 고기를 주죠 계속해서 돼지가 얘기합니다 people have cooked my feet 사람들은 뭐한데요? even cooked 그렇죠 심지어는 요리하기까지 한다 무엇을? my feet 그렇죠 my feet 뭐를 요리한다? 그렇죠 족발도 요리도 한다 내 발까지도 요리해서 먹어 그렇습니까? ok however 뭐 드세요? 그러나 내가 베이컨 앤 햄도 주고 그 다음에 feet 족발도 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obody likes me 그 누구도 me 누구 다시 왔어요? nobody likes pig 그 누구도 돼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우 돼지 저리가 아우 더러워 냄새나 막 이런단 말이죠 못생겼어 속가 더 좋아 ok 이 말을 듣고 누가 뭐 했어요? 더 카우가 뭐 했어요? thought 했죠? 얼마동안? for a minute and then reply for a minute and then reply for a minute and then reply for a minute 잠깐 동안 잠깐 동안 잠시 thought 는 뭐해? 무슨형 think think 과거형이죠 돼지가 잠시동안 생각하고 and then replied 뭐했다? 대답했다 and then answered well maybe because 아마도 그것은 때문일 거야 누가 뭐하기 때문일 거야 i give i give 내가 주기 때문일 거야 언제 주기 때문일 거야 while i'm still alive 뭔 뜻이에요? while이 뭔 뜻입니까? while 그렇죠 뭐뭐하는 동안이니까 while i'm still alive 의 뜻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여기에 i는 누구 대신 왔습니까? cow 대신 왔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어떤 부자가 한때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a rich man a rich man wants as a friend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남길 거란 사실을 알고 있어 everyone knows i will leave everything to cool people 언제 when i die 그러나 사람들은 왜 나보고 탐욕스럽다고 말하는 거지 but why do people say that i'm greedy 그렇습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the friend said 내가 돼지와 암소에 대한 이야기를 너에게 좀 해줄게 me tell you a story about a pig and a cow 어 나 돼지가 암소에게 말했지 one day the pig spoke to the cow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날 너의 친절한 마음씨만 얘기를 하고 있어 always talking about your kind heart 물론 너는 그들에게 우유와 크림을 주긴 하지만 sure you give them milk and cream 그러나 나는 더 많은 걸 주지 but i give more 난 그들에게 햄과 베이컨을 주고 i give them bacon and ham 사람들은 심지어 내 발까지도 요리해 먹는다고 people even cook my feet 그런데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however nobody likes me 암소가 잠깐 동안 생각하더니 그런 다음 대답했습니다 the cow thought for a minute and then replied replied 리플레이가 아니고 replied 글쎄 그건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기 때문에 일거야 well maybe it's because i give them while i'm still alive 그렇습니까 ok 그래서 while 누가 뭐 한다고 during 어떤 것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세 가지 얘기했을게요 그렇다면 이 글에 등장하는 부자와 돼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의로부터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어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휴 한번 읽어볼까요 어휴 한번 읽어볼까요 어휴 한번 보고 일단 부자가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i will i will everything for people when i die but why do people say i'm greedy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한다 나보고 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런다 제너러스 하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런다 greedy 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돼지가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어디있습니까 how would i find nobody again people are always talking about your kind heart하고 그 다음에 however nobody likes me 부분에 나오죠 사람들은 people are always talking about your kind heart 사람들은 맨날 너의 친절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however 뭐 그건 뭐 물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의 친절한 마음을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다는 걸 부정합니까 일부분 수용합니까 일부분 수용하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뭐하니까 you give them milk and cream 하니까 그렇습니까 수용하지만 하지만 자기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이 시사하는 바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주어진 삶에 만족해라 살아있을 때 베풀어라 검소한 생활 자세를 가져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마라 뭡니까 그렇죠 살아있을 때 베풀어라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I give while I'm still alive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기 때문에 됐습니까 얘하고 얘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것만 my로 바꿔서 people are always talking about my kind heart because I give while I'm still alive 됐습니까 OK OK 그럼 계속해서 leave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leave가 OK leave me alone 뭐 뜻이에요?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이 뭔 뜻일까요? 따라가 혼자 내버려 두세요 그렇죠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남기다 남겨주다 자 leave a 어떤이죠 leave a 어떤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다 남겨 두다 그렇습니까 I left Seoul 이건 뭔 소리에요? 난 서울을 떠났다 아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OK 그러면 When are you living for Seoul 하고 있네요 When are you living for Seoul 이건 뭔 소리에요 When are you living for Seoul 언제 서울을 떠날 언제 서울을 떠날 것이니 이런 뜻이죠 OK 이거 보면 뭐 생각 안 납니까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 이거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세 번 정도 얘기했죠 아 두 번 얘기했죠 참 leave a 하고 leave for a 는 뭐가 다르다 live 서울 뭔 뜻이죠 live 서울 live 서울 그럼 live for Seoul은 서울로 떠난다죠 서울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When are you living for Seoul 뜻은 너는 언제 서울로 떠날 것이니 서울을 떠날 것이니 가 아니고요 정반대되는 뜻이죠 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집니다 live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을 떠나다구요 live for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을 향해서 떠나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 설명을 마치냐 내가 버스를 버스를 외국여행 외국 배낭여행 갔고 버스를 봤더니 앞에 for 뉴욕이라고 써있어 이렇게 for NY 라고 써있어 버스 앞에 for NY 라고 써있어 이건 무슨 뜻이야 뉴욕행이라면 뉴욕으로 가는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for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을 향해서 떠나다구요 live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에 있다 그 장소에 있다 그 장소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어디로 떠난다 얘는 어디를 떠난다 그렇습니까 이건 여러분도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글을 읽고 내용상 맞는 것은 아닌 것은 할 때 이거 for가 무슨 뜻이고 live가 무슨 뜻이고 live for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구분하지 못하면 정반대되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when I am living 이걸로 해석하면 너는 언제 서울을 떠날 것이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너는 언제 서울로 떠날 것입니다 어쨌든 예답은 똥하다 겠죠 he left his money to his daughter 그가 뭐 했대요 his money를 뭐 했대요 남겨두었다 누구에게 딸에게 남겨두다 남겨두다 무엇을 남겨두다 he left his money to his daughter ok 그 다음에 I went to the movies 뭐 더 무비 somebody stole my car 일단 내가 뭐 했답니까 내가 갔다 영화보러 갔다 영화보러 갔다 네 영화보러 갔다 그러면 일단 둘 중에 뭐 더 무비입니까 during the movie during the movie 뭔 뜻이에요 영화 보는 동안이겠죠 somebody stole my car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누군가가 내 차를 훔쳐갔다 됐습니까 I went to the movie 나 영화보러 갔는데 during the movie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somebody stole my car 누군가가 내 차를 훔쳐가 버렸어 됐습니까 그러면 during 써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누가 내 뒤에 명나라서 오케이 뭐동안이기 때문에 겉동안이기 때문에 겉동안은 뭐 쓴다 during 쓴다 또 어떤 겉동안 그럼 똑같은 말하고 싶다 I went to the movies 뭐 while I was watching the movie 이번에 while을 써야되는 이유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죠 이거 누가 뭐뭐 내가 영화를 보는 중이었다죠 이거 얼마전에 배운 과거진행연시제죠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while 붙으니까 내가 영화를 보는 동안 somebody stole my car 그래서 얘를 보고 어떤 것이 왔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그런다 그럼 얘를 보고 뭐라그런다 쩝쩝쩝 쩝쩝쩝 그럼 while I was watching the movi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ile I was watching the movi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hen did somebody steal your car 라고 묻겠죠 언제 누군가가 네 차를 훔쳐갔니 when did somebody steal your car 이렇게 묻겠죠 when did somebody steal your car 누군가가 언제 네 차를 훔쳐갔니 while I was watching the movie hey he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somebody steal your car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고는 부사절이라고 할까요 부사구라고 할까요 예를 보고 부사구라고 하죠 그렇죠 예를 보고는 뭐라고 하겠다 그러면 예를 보고는 그렇죠 부사절이라고 하겠죠 그렇습니까 저를 끌고 다닌건 접속사 명사를 끌고 다니는건 전치사 전치사랑 합쳐져서 부사구가 된다 그렇습니까 오늘 수업도 아니라나 다를까 중요한거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 10번 그 다음 10번 스튜렉 굴러볼 밸드 락 였습니다 첫번째 원스 오픈 타임과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거 많을텐데 뭐 그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거 들고 와라 했는데요 일단 원스 오픈 타임이 뭐 뜻이에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한때 뭐 이런 뜻이죠 보통 옛날 얘기 시작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원스 오픈 타임 옛날에 한때 그러면 옛날 얘기 시작할 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롱타임 어거 이런거 있겠죠 롱타임 어거 옛날 옛적에 또 됐습니까 그 다음 대롱워즈만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3가지를 전달하는데요 대롱워즈만 보고 알 수 있는 3가지 사실 첫번째 뭐 뭐 뭐가 있었다 뭐 뭐가 있었다 존재육 여부를 얘기하고 있는거죠 뭐가 있었다 두번째 알 수 있는거 뭐 과거에 있었다 그렇죠 과거에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거 세번째 뭐 한계가 있었다 그렇죠 단수라는거 뭔가 단수의 것이 뭔가 한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there was a poor old man 이런거 얘기하는거 있네요 poor old man이 there was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vice와 advise의 차이점 advise는 뭐에요 advise는 충고 충고 무슨 시 공사하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공사하다 시죠 헷갈리지 마시구요 I need some advice 겠죠 그 다음에 I advised her to go there 그 다음에 and thou gave 사이에 생각했지만 one day the king visited the village and gave the old man's son a beautiful horse as a present 에서는 여기 생각된 말은 뭐에요 그쵸 그쵸 더킹 또 쓰기 귀찮으면 뭐 he 또는 더킹이 생각했죠 더킹 visited the village and the king gave the old man's son a beautiful horse as a gift as a present 그래서 여기에 있는 visited 하고 gave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의 일치 시제의 일치 과거로써 일치시켰죠 그렇습니까 여기 give 이딴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봅니다 시험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as의 다양한 의미 as의 다양한 의미 as의 다양한 의미 as의 다양한 의미 뭐가 있던가요 조사연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뭐 하면서라 뜻이 있더라 또 하나도 도우면 안되죠 왜냐면 뭐뭐처럼 오 또 어 뭐뭐로써 어 어 시원하게 내가 가르쳐준 걸 다 얘기했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원래 사전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딱 이걸 요약해서 as의 첫 번째 뜻은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as의 첫 번째 뜻은 뭐뭐로써 뭐뭐로써 이건 둘이 같은 뜻입니다 뭐뭐로써 이걸 보고 뭐 매너의 as라 합니다 매너 방식 방법이란 뜻인데요 뭐뭐로써 뭐 예를 들어서 난 너에게 선생님으로써 말한다 말해 I'm talking to you as a teacher 무슨거 방법을 얘기하는거죠 방법 그래서 매너라 매너의 as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뭐를 할 때 뭐뭐를 하는 동안 성빈이가 조사한건 뭐뭐를 하면서 뭐뭐를 하면서 뭐뭐를 하면서 뭐뭐를 할 때 뭐뭐를 하는 동안 이때의 as를 보고는 뭐라한다 타임의 as라 합니다 뭐뭐를 할 때 뭐뭐를 하는 동안 뭐뭐를 하면서 타임의 as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뭐로 이기 때문에 as의 세번째 뜻은 뭐뭐로 이기 때문에 누가 뭐뭐를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의 as를 한다 reason의 as를 합니다 이유의 as를 합니다 as는 이와 같이 manner 뭐뭐로써 뭐뭐로써 뭐뭐를 할 때 뭐뭐를 하는 동안 타임 뭐뭐로 이기 때문에 reason 이유 어? 근데 이상하지 않나 이거 뭐뭐를 할 때 어디서 딴거 as 말고 딴거 본 적 있지 않나 누가 뭐뭐를 할 때 그렇죠 이건 이때 as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en 어? 뭐뭐를 하는 동안 너 어디서 봤는데 누가 뭐뭐를 하는 동안 너 어디서 봤는데 누가 뭐뭐를 하는 동안 너 어디서 봤는데 while 뭐뭐를 하는 동안 누가 뭐뭐를 하는 동안 왜 이래 뜻이죠 누가 뭐뭐를 할 때 왜 이래 뜻이죠 뭐뭐를 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익숙하죠 뭡니까? 같은 말 뭡니까? because because 또 각각 바꿔 쓸 수가 있다 뭐뭐로 뭐뭐로 쓰일 때는 바꿔 쓰지 않는다 본문에 쓰인 as a present 의 뜻은 선물로 써줘 as a present 선물로 써 as a present 선물로 써 오케이 그 다음 present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present 오케이 어떤 뜻이 있던가요? 뭐라고? 아 조사 못했습니까? 왜 왜요? present present 어떤 뜻이 있던가요? 그렇죠 현재의 의미 란 뜻이 있죠 present time 이런거죠 present time 현재 시간 또 어떤 뜻이 있던가요? 뭐라고? 선물 선물 한개밖에 안찾았구나 또 오 또 찾아놨네 말 필요하다 오케이 여기서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요정도 알아두셔야 되고 꼭 알아줘야 될 present의 뜻이고요 이외에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 많은데 뜻이 물론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중학생으로써 꼭 알아둬야 될거 present의 4가지 뜻은 present time 현재 시간 그래서 present 선불로써 그 다음에 뭐 회사의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오늘 뭐 해야된다 presentation 해야된다 무슨얘기 presentation present의 무슨형이겠어 presentation present의 명사형이겠죠 presentation 발표 제시 보여줌 그 다음에 이 출석한 이란 뜻일 때 무슨 시로 딱 꼽입니까 딱 봐도 어떤 시죠? 그쵸? 그러면 출석하다는 뭐겠어? 출석하다는 be present 겠죠 be present I was present at the meeting 이렇게 쓰입니다 I was present at the meeting 나 그 회의에 참석했었어 I was present at the meeting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이 뜻일 때 반대말도 혹시 알아요? 한 두 번 얘기했을텐데 절석한 아 한 번 얘기했다 이게 아까 말까 머리 아프겠죠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케이 present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as a present 선물로써 라는 뜻을 쓰였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the next day the sun went to the field to ride a horse so to ride a horse 는 명사적인가 형사적인가 부사적인가 물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어때 the sun went to the field to ride a horse 명형부우라 했죠 뭡니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잘 모르겠죠 그쵸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이니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또 하면 뭐 이 수로 바꿔 쓸 수 있니 이게 명사적인 거고 그 다음에 형수석이라는 얘기는 뭐 무슨 시 어떤 시 역할 하니 그 말이죠 그냥 부사적이라는 얘기는 뭐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니 그 말이죠 그쵸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래서 얘는 뭐 부사적이죠 왜 그러냐 the next day 그 다음날 the sun이 뭐 했다 went to 했다 어디로 to the field로 뭔 뜻이야 이거 to ride a horse to ride a horse 가 뭡니까 말 타다가 아 말 타다가 압니까 말 탈 때 말 탈 때 아 정말 희한하군요 오케이 자 2D에 2가 오는 건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 뜻이 된다 2D에 하나씩 오는 몇 가지 뜻 4가지 원래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일단은 10 제일 쉬운 거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최소한 알아야 된다 4가지 뜻 2D에 뭐뭐 하다가 온 2부정사라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다 배웠죠 2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 더 있지만 4가지 뜻 첫 번째 뭐 뭐뭐 하 이거 뭐 아 5 4 4 4 4 4 5 4 5 4 4 5 5 5 5 5 5 5 5 5 6 6 6 6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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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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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7 8 9 9 9 9 10 11 12 13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21 17 뭐를 나타내는 문명법? 의도를 나타내는 문명법 동전의 문명법이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니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이런 거 일단 귀찮으니까 얘는 희로 바꾸고 얘는 빼버리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모를래? Y Y 음 어 그래서 Why did he go to the field? 그럼 들판으로 왜 갔습니까? To ride a horse 하기 위하여 좋습니까? 오케이, 공격적으로 투구정사를 가르쳐 주게 되면 이 뜻으로 해석된 지금은 그냥 틀어두세요 공격적으로 이제 좀 있다가 한 두세가 뒤에서 그래머 탑과 한 두세가 뒤에서 투구정사를 시작하게 될 건데 그때 얘기할 거지만 이 뜻으로 해석될 경우에만 투어 앞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ride a horse 또는 so as to ride a horse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다 그래서 돌아와서 The next day the sun went to the field to ride a horse 다음날 아들은 들판으로 갔습니다 to ride a horse 하기 위하여 그래서 보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투구정사 수업 안했나요? 있어 안했어 지금쯤 했을 것 같은데 명사적 용법은 했죠 학교에서 명사처럼 사용되는 투구정사 이러면서 했을 겁니다 나머지 애들 형용사 부사 이름 어떻게 남아있다? 자 그 다음에 unfortunately에 대한 얘기했네요 unfortunately 일단 unfortunately 동의어 반의어 조사니까 일단 얘 뜻을 알아야 될 텐데 unfortunately 얘 뜻은 뭐예요? 불행하게도죠 불행하게도 무슨 시예요? 불행하게도 그렇죠 부사죠 불행하게도 그럼 비슷한 말 일단 유요 하나 했으니까 비슷한 말 같은 말은 뭐가 있나요? 같은 말은 불행하게도 뭐가 있어요? unluckily가 있죠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unluckily 그럼 반대말은 운 좋게도 운 좋게도 운 좋게도 운 좋게도는 뭡니까? 운 좋게도는 fortunately 또는 뭐? luckily 이런 말들이 반대말이죠 fortunately 운 좋게도 luckily 운 좋게도 unluckily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운 좋게도 운 좋게도 unluckily fortunately luckily 그 다음에 unfortunately he fell and broke his leg 할때 he는 누구 대신 만나요? The sun The sun The sun 왕의 아들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가난한 늙은이 늙은이 맞습니다 poor old man's son 내신 왔죠 맞습니까? poor old man 가난한 늙은이의 아들이 fell and broke his leg 한거죠 계속해서 maybe it is maybe it is maybe it isn't 이강 maybe it is 이게 생겼된 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저 뭐 아무것도 안 해온 뭐 뭐 뭐 뭐 뭐 뭐 뭐가 생겼됐어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조사용고 얘기하세요 maybe it is 뒤에 생겼된 말 모르겠다 hey unfortunately he fell and broke his leg bad love the neighbor said the old man said maybe it is bad love maybe it isn't bad love bad luck bad luck maybe it is bad love maybe it isn't bad love maybe it is bad love maybe it isn't bad love 그 다음에 luck의 동의어를 찾아보려는데요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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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all the neighbors said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했죠 자 that horse 암만 길어봤자 That horse 암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3인식 단순데 어 그러면 동사에 S 써도야 되는데 왜 여기 S 안썼지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영 주어의 수와 시제의 관계없이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a few와 a few의 차이점 a little와 a little의 차이점은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해줬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걸 영어로 해석해줘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거 I have few books가 뭐야 I have few books 나는 책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딱밤 맞는거죠 I have few books가 뭔 뜻이었어 그러니까 딱밤 맞는거죠 I have few books의 뜻은 난 책이 거의 없다 어 그럼 한번더 기회 해줄게 이번엔 또 틀리면 딱밤이야 I have little money가 뭔 뜻이야 I have little money I have little money가 뭔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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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little money가 뭔 뜻이야? 으 으 으 으 으 으 에 여기다가 어퓨와 퓨의 여기 밑에 칸에다가 어퓨와 퓨의 공통점을 쓸 건데 거기다 뭐라고 쓸 거 같아 어퓨와 퓨의 공통점을 어퓨와 퓨의 공통점은 어퓨와 퓨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행이 와야 된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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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퓨와 일을 암 공통점은 뭐 으 그래서 I have few friends가 뭔지시오? I have few friends. I have few friends. I have little money. I have little time. I have little time. 난 시간이 거의 없다. 난 친구가 거의 없다. I have few friends. 그래서 얘들 보고 이렇게 마무리 하죠. few하고 little은 어가 없는 대신 내 안에 뭐 있다? few하고 little은 어가 없는 대신 내 안에 뭐 있다? not이 들어있다. 아까 전에 내 안에 not 있다 하나 더 한 것 같은데 소수야. 뭐 할지 했더라. 근데 무슨 누구? hardly seldom 할지 얘기했죠. I hardly go there. 나는 거의 거기에 가지 않는다. I hardly eat chicken. 나는 치킨을 거의 먹지 않는다. 누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take a to b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뭐 soldiers came to the village and took all the young men to the world. and 나오네요. Let's take a to b. 뭔 뜻이에요? a 를 b로 데리고 가다죠. a 를 b로 데리고 가다. a 를 b 에게 갖다 놓다. soldiers came to the village and took 했다. 자 누구를 오너 영맨을 어디로 워로. 그 다음에 and 하고 took 사이에 생략된 말 해볼까요? 바로 할 수 있죠. and 하고 took 사이에 생략된 말은 뭐? and 하고 took 사이에 생략된 말이 뭐? 아 엔거 툭 사이에 생략된 말이 뭐냐고 모자 예요 아무냐 알겠으면 알겠다 뭐였으면 뭐겠다 뭐 대시 생략했습니까 맞습니까 그 뭐냐 됐습니까 재가 되고 좀 Soldiers came to the village, and soldiers took all the young men to the world. 뭐 생략됐다고 하면 다 됐이야? 뭐 숙제라도 좀 제대로 하든지.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The old man's son didn't go because he couldn't walk. He는 누구 대신 왔습니까? 누구 대신 왔습니까? The old man's son 대신 왔죠? The old man's son didn't go because the old man's son couldn't walk. 그 다음에 that's good luck 하고 있네. 대신 의미하는 바를 한국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국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국으로 설명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안하겠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다 해석하세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순서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A 다음 원서포너타임 A가 제일 먼저 와야 되겠죠 원서포너타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옛날 얘기 시작할 때 원서포너타임이라고 시작하죠 A 다음 뭐예요 B A 다음 뭡니까 C다 C 다음은 뭐라고 B 다음은 이렇게 된다 그가 어땠대요 그는 어땠다 He was very wise 와이즈가 뭔드신지 제발 좀 대답 좀 해주면 안될까 수업 오래 하겠다 와이즈가 뭔드십니까 그는 매우 지혜로웠고 and many people visited him for advice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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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매우 지혜로웠고 현명했고 and many people visited 그래서 뭐 했대요 누가 뭐 했대요 많은 사람들 visited 했죠 누구를 힘을 D The poor old man을 visited 했다 왜 왜 충고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이죠 충고를 얻기 위해서 이건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방문했니 충고를 얻기 위해서 One day The king visited the village 어느 날 왕이 visited 했다 무엇을 The village를 그리고 그가 뭐 했다 게이브 했죠 누구에게 The old man's son에게 무엇을 A beautiful horse를 뭐로 써 As a present 선물로 써 그 old man의 아들에게 아름다운 말 한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해줘야죠 And gave And gave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 And gave 얘를 먼저 땡기면 And gave A beautiful horse To the old man's son As a gif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nd gave A beautiful horse To the old man's son As a gift 됐습니까 이거 밑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C로도 간다 그 A에서 C로 넘어가려면 All the neighbors said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The old man thought for a while For fin and said Maybe it will Maybe it won't Okay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생겼된 말 저기 문제 나오니까 Maybe it will 니에 생겼된 말 Maybe it will Maybe it will Maybe it will Good luck 조종사 뒤에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Maybe it will bring good luck Maybe it will bring good luck Maybe it won't bring good luck 그럼 여기 생겼된 말 A에서 C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A에서 C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A 마지막 부분에 누가 뭐 했다라고 끝납니까? A 마지막 부분에 누가 누가 The king이 누구에게 The old man's son에게 무엇을 A beautiful horse을 A beautiful horse을 어떻게 As a gift As a present 로서 뭐 했다 주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겠죠? 부러워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더 말이 행운을 몰고 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들으면 Old man이 Sons for a minute 잠깐 동안 생각하고 말하기를 Maybe it will bring good luck Maybe it won't bring good luck 행운을 몰고 올 수도 있고 행운을 몰고 오지 않을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는게 자연스럽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 B로 넘어갑니다 The next day 언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누가 뭐 한 다음날? 누가 뭐 한 다음날? The king visited the village And gave the old man's son A beautiful horse As a present 한 다음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겠죠? The sun이 뭐 했습니까? The sun이 뭐 했습니까? Went 했죠? 어디로? To the field 들판으로 갔죠? To ride a horse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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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투구정사에 무슨 용법이라 그런다? 알겠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투구정사에 뭐라고 그런다? 무슨 용법이라고 부른다? 그니까? 위하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란 말이 왔으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겠죠? 그쵸? The sun fell and broke his leg 아들이 뭐 해서 뭐 했대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대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것을 본 누가 더 Neighbors가 sad 하기를 뭐래요? Bad luck 불운이 누나라고 이웃들이 말하는 거죠 The old man said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Maybe it isn't bad luck Maybe it isn't bad luck 뭔 뜻이에요? Bad luck일 수도 있고 Bad luck이 아닐 수도 있지 이러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어디로 넘어간다? 뒤로 넘어가겠죠 계속해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네요 언제 A few days later 됐습니까? 자 여기에 B하고 C에 시작되는 부분 잘 보세요 B는 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The next day고 D는 A few days later 그니까 다음날이고 며칠 후야 다음날 며칠 후 됐습니까? 오케이 며칠 후에 누가 뭐 했대요? Soldiers가 came 했죠? 군인들이 왔죠? To the village 마을로 왔죠? And took And soldiers took 군인들이 뭐 했어요? To all the young men 누굴 뭐 했습니까? 모든 젊은 남자들을 다 툭 했죠? 어디로? 전쟁터로 끌고 갔죠? 됐습니까? The old man's son didn't go 누가 뭐 했대요? 할아버지의 하늘은 안 갔죠? 왜? Because he couldn't walk 그가 걸어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걸어다닐 수 없었죠?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됐습니까? 다리가 부러진 건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죠 군대에 안 끌려간 거 전쟁터에 안 끌려간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s good luck 그거 참 행운이군요 라고 The neighbor said 이웃들이 말했죠? 그거에 행운이라고 해서 뭐가 행운이 있대요? 왜 군대에 안 갔어? 다리가 부러져서 됐습니까? 이 That을 우리말로 내가 아까 설명을 했죠? That은 뭐?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군대에 안 가게 된 것은 행운이군요 됐습니까? That을 우리말로 의미하는 말을 한국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군대에 가지 않게 된 것은 is good love 행운이다 시험 문제 어떻게도 나오냐 여긴 없지만 이 대세가 밑을 꺼놓고 얘가 의미하는 말을 우리말로 삼십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군대에 가지 않게 된 것은 good love이다 그래서 이걸 뒤에도 나오지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새 옹지마라 그래요 새 옹지마 새 새는 영어로 보더도 보더 옹은 올드맨이죠 지는 오브죠 마는 뭐예요? Buenos 포로스 The horse of the horse of all the men who lived near border 보러는 북경선이죠 북경선 북경선 근처에 살던 할아버지의 말 길흉 화복이 뭔데? 길흉 화복 좋고 나쁘고 그 다음에 안 좋고 또 복이 되는 거 이런 것들 좋고 나쁘고 나쁘고 좋고 좋고 나쁘고 나쁘고 좋고는 벼라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사나성어다 옛날에 쇠홍이라는 한 노인이 아니고요 국경선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입니다 국경선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가 우랑새 땅으로 말씀했는데 다른 말을 한 마리 끌고 왔어 배드럭이야 굴러기야 굴러기죠 하지만 그 멋진 말을 찾아가 다리가 부러졌어 배드럭이죠 그래서 이들이 군대에 안 끌려가면 굴러기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도 언제든지 나쁜 게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언제든지 그래서 영어로는 어떤 속담이니까?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구름은 좋은 걸 의미합니까? 나쁜 걸 얘기합니까? 나쁜 걸 의미하는 고난과 이런 것도 안 좋은 것을 구름을 의미하는데 모든 구름은 반짝이는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불빛이 있다 어떤 내용이 없다 그렇습니까? 이어질 내용이 A, C, B, D가 맞네요 그 다음 이 할아버지의 철학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몇 번입니까? 5번 해군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행운이 되기도 한다 됐습니까? Maybe it will Maybe it won't Maybe it will bring good luck Maybe it won't bring good luck 해군을 몰고 올 수도 있고 해군을 몰고 오지 않을 수도 있지 bring good luck 그 다음에 He cannot play 테니스 but I can I don't like movies but my sister does I like ice cream but he doesn't 여기는 생략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예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대동사라 그러죠 대동사 그럼 얘를 보고는 이 뒤에 생략이죠 그러면 생략된 말로 보겠습니다 He cannot play 테니스 but I can play 테니스 그쵸 얘가 생각했죠 그 다음에 얜 대신 왔죠 I don't like movies but my sister 얘는 뭐 대신 왔습니까 그쵸 likes movies 대신 왔죠 I don't like movies but she likes movies but she does I like ice cream but he doesn't 생략이죠 but he doesn't but he doesn't but he doesn't like ice cream 생략과 대동사에 대해 ok ok 13부터 다음 시간에 13 14 15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번엔 여기가 13 14 15 조사해 오시구요 자 의무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몇가지 주의할 겁니다 먼저 focus 33 focus 33 34 what 35 which 뭐 who가 무슨 뜻이 있나요 who가 무슨 뜻인지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무슨 뜻이 있나요 누가도 되고 누구를 누해죠 그쵸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이때는 주격이죠 누가 누가 뭐 이거 할 때는 후밖에 못쓰죠 하지만 누구를 할 때는 뭐도 쓸 수 있고 후도 쓸 수 있고 뭐도 쓸 수 있었더라 훈도 쓸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알아둬야 되겠죠 누구의는 뭐죠 누구의 누구의는 뭐예요 who 쓰죠 그쵸 그 다음에 what 에 대한 얘기 what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무엇 이라는 뭐로서의 뜻도 있고 의문 대명사 대명사 의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더라 어떤 어떤 음식 어떤 음식을 어떤 음식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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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위치에 대한 얘기 위치는 무슨 뜻이죠 아 뭐 그치 무슨 뜻이야 어느 라는 뜻이죠 일단 어느 것 이란 뜻일 때 어느 것도 되고 어느 되는데 어느 것일 때는 의문 대명사죠 의문 대명사 그 다음에 어느 란 뜻도 쓰이고요 이때는 의문 형용사라고 하겠죠 어느 것이라 했으니까 명사죠 그래서 의문대명사 어느 어느 꽃을 which flower 이렇게 쓰이죠 which flower which flower 이렇게 쓰일 때는 flower를 꾸며주는 의문형용사 what도 마찬가지 what food 이렇게 쓰일 때는 어떤 음식 그러니까 이때는 의문형용사 원하고 위치의 차이점은 뭐 둘이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점도 있는데 위치는 선택할 때 쓰는거죠 그래서 얘는 선택의문문을 할 때 쓰인다 그 다음에 when, where, when 뭡니까 when 여러분 두 가지 뜻 배웠죠 when 첫 번째 뜻은 언제 이때 의문사라고 하죠 when 언제란 뜻으로 쓰였을 때 이때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의문 부사라고 하겠죠 when 언제란 뜻을 때는 의문 부사라고 하겠죠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 뭐 뭐 할 때 이때는 시간에 부사들이 이끄는 접속사 우리는 이 과에서는 이 뜻으로서 배우겠죠 그 다음에 where, where는 첫 번째 뜻 어디, 어디에, 어디로 이런 뜻이죠 이렇게 쓰였을 때 마찬가지로 그런다 의문 부사라고 하겠죠 하지만 또 다른 뜻 누가 뭐뭐하는 곳, 뭐뭐하는 장소 이런 뜻도 있죠 그러면 뭐 나중에 관계사라고 할 건데 어려워요 그 다음에 how,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how는 의문사로서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how가 의문사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how are you에 대한 대답 how are you, how are you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잘 지내, I'm fine how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가 등장했습니까? fine의 뜻은 좋은, 괜찮은, 이라는 뭡니까? 무슨 시입니까? 형용사죠 그래서 어떤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예를 보고는 뭐라 한다 의문 뭐라고 하겠어요? 의문 부사는 아니겠죠 형용사가 대답하니까 의문, 형용사라고 하죠 이때는 how are you에 대한 대답 I'm fine, I'm good, I'm bad 그래서 어떤 상태이니 말이죠 how are you의 뜻은 너는 어떤 상태니, I'm fine한 상태야 how에 대한 대답이 형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의문, 형용사라고 합니다 how의 뜻은 어떻게, 어찌 라는 뜻도 있죠 예를 들어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리? How? Do you go to school?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걸어간다, I go to school, 걸어간다, I go to school, on good 이렇게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일 때, 어떻게, 어찌, 어떻게 간다, 걸어서 간다, 이때는 뭐, 뭐라는가, 의문, 부사라고 하겠죠 How are you? I'm fine, 형용사 How do you go to school, on foot, by bus? 일단 why, why에 대한 거, why는 뭐, 왜 라는 뜻이죠, 왜? 물론 누가 뭐뭐 하는 이유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왜 라는 뜻을 때, 의문, 뭐라고 하겠다, 의문, 부사라고 해서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면 뭐라고 한다 그래서 부사라고 얘기하는 의문입니다 when, where, how, why 이런 얘기들이 앞부분만 잠깐 설명하게 되겠네요 자, 의문사란 무엇인가? 의문사란 어떤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문 문 맨 앞에 쓰이는 말로 who, what, which, when, where, how, why 등이 있다 who에 빠진게 who스가 빠졌죠, who스가 who이 빠져있죠 who에는 who만 있는게 아니고, who도 있고, whom도 있고, 그 다음에, who스도 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러한 내용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너 언제 일어나니? 너 몇 시에 일어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죠 너는 왜? 너는 왜 숙제를 안 해왔니? 그랬는데 그래, 아니?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죠 의문사가 있을 때는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 외워야 될 정보가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What's your hobby? 취미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취미는 뭐, 내 취미는 모바일 게임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 내 취미는 모바일 게임 하는 거야 My hobby is playing mobile game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뭐가 사용됐습니까? playing mobile games 그래서 playing mobile games에 들어있는 플레잉을 보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플레잉을 보고 둘 중에 뭐라고 해요? 동명사라 압니까? 현재 동명사라 압니까? 동명사라 그러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습니까? When do you get up? 이라고 써 When do you get up? 너 언제 일어나니? 이랬죠 그러면 나는 일어나 한다 I get up 7시에 At 7 When에 대한 대답 뭐? S7 그래서 전치자가 알고 명사가 오니까 전치자가 하는 일은 명사를 뭐로 바꿔준다? 뭐로 바꿔준다? 구사로 바꿔준다 그쵸? 그렇습니까? 오케이 일본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Who? Who is that lady? 저 여자 누구니? 여기에 이제 빠진 것들 너는 누구를 싫어하니? 이렇게 해볼거야 넌 누구를 사랑하니? 해볼거야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We love 이때 whom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Who를 쓸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목적격인 경우에 이거 목적격이죠 목적격 왜 목적격이라 하냐 여기에 대한 대답 나는 그녀를 사랑해 I love her Who나 whom에 대한 대답이 her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격이다?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목적격일 때는 whom을 쓸 수도 있다 그 다음 Who's가 들어가는거 누구의 가방이니? 저것은 해볼까요? 누구의 가방이니? 저것은 Who's bag is bag is that? 이래죠 그것은 내꺼야 그것은 내꺼야 It's my bag Who's에 대한 대답 Who's 무슨격이니까? Who's 무슨격이니까? 소유격이니까 대답도 뭐가 온다? 소유격이 오죠 그렇습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What은 What은 무엇 어떤 이란 뜻인데 무엇일 때는 의문대명사라 말해줘 의문대명사 어떤일 때는 뭐다? 의문 형용사다 What are they doing?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they doing? 그러면 뭐 그들은 뭐 빵 먹는 중이다 오케이 Which는 어느 어느 것 어느 것일 때는 대명사 의문대명사 어느일 때는 의문 형용사 Which color do you like? 여기에 which는 의문대명사인가요? 의문 형용사인가요? 의문 형용사죠 color를 꾸며두고 어느 색깔이죠 어느 것 색깔입니까? 어느 색깔입니까? 어느 색깔을 넌 좋아하니? Red or blu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Red를 좋아하면 I like re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en 언제죠? When did Jack come here? Jack이 언제 여기 왔었니? 그러면 그는 여기 왔었다 그는 여기 왔었다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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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 Here Come 아니죠 He came here 5시에 At 5 하면 되겠죠 Yesterday 이런 거 올 수 있겠죠 When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 Yesterday는 At yesterday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Yesterday 사전 찾아오면 뭐라고 나온다? 봉사라고 나온단 말이죠 명사가 아니고 Bear Where did she find the ring? Where did she find? Where did she find? 어디에서 그녀가 찾았니? 무엇을? The ring을 그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She found it 그렇습니까? 뭐 그 상자 안에서 In the box 전치사 들어갔죠? 전치사 들어갔죠? 전치사 들어갔죠? 전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이 덩어리는 뭐라고 한다? 부사절이라고 해서 부사구라고 그랬어 부사구라고 하는거죠 그렇죠? 부사구라고 하죠 How does she know this name? 그녀는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 수 있었니? 알고 있니? 이랬어 그러면 뭐 그녀는 그것을 압니다 She knows 그 졸업앨범 그 앨범에 의해서 By the album 하면 되겠죠? 그 앨범을 사용하여 By the album 앨범에 의해서 비가 빠졌네 뭐 대충 씁니다 오케이 전치사 들어갔죠? 그 다음에 Why Do you like the movie? 너는 그 영화 왜 좋아하니?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나기 때문에 Because It is Exciting 19 오케이 여기 뒤에 누가 뭐하는거 나왔죠? 그니까 예를 보고 전치사라고 하겠어 접속사라고 하겠어 접속사라고 하죠 그쵸? 뭐를 이끄는 부사절을 끌고 다녀요? 명사절을 끌고 다녀요? 형용사절을 끌고 다녀요? 형용사절을 끌고 다녀요? 부사절을 끌고 다니죠 왜 뭐에 대한 대답이 Because it is exciti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후부터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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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